요즘 TV에서 하는 뉴스 보세요? 안 보시죠? 저도 MBC 아나운서지만 솔직히 잘 안 보거든요? 근데 왜 이렇게 안 보는 걸까요? 일단 뉴스하는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때 바쁘거든요. 근데 또 본방사수를 할 만큼 재밌냐? 그건 아니죠. 그렇다고 이게 나한테 지금 엄청 유용한 뉴스인 것 같지도 않고 막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런 뉴스가 있으면 어때요? 오늘 나에게 필요한 뉴스 몇 개만 딱딱딱 골라주는 뉴스 어렵고 복잡한 건 친절하고 짧게 간추려지는 뉴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뭔가 보게 되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합시다. 누가요? MBC 14층 사람들이요. 일사일프가요. 우리도 이제 뉴스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?